저 차트 되게 좋아하죠. 일단 21선을 5일선이 뚫을 때 굉장히 좋아해요. 그 정도의 개념만 있으시면 가능하다고 저는 봅니다. 골든크로스, 데드크로스 한번 다 들어보셨죠? 뚫고 올라가면 골든크로스, 뚫고 내려가면 데드크로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거 기본입니다. 네, 골든크로스상으로 매수를 잡았고요. 반대로 데드크로스가 되면 이렇게 매도를 하도록 잡았습니다. 네, 3프로TV 구해줘 주린이. 이제는 시즌2로 가야 됩니다. 울지마 주린이로 저희가 바꿔서 주린이 눈물을 저희가 닦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린이 중에 또 가장 눈물 많이 흘리고 계신 우리 박하윤 씨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도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웃고 있지만 주린이 박하윤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주린이를 구하기 위한 여러 프로그램들을 많이 좀 만들어봤는데 쉽지가 않았어요. 네. 그래서 다시 이제 우리가 힘을 좀 합쳐서 우리 주린이들 한번 살아나야 됩니다. 맞아요. 제가 여기 안 나왔더니 사람들이 대박났구나. 주린이 탈출했구나. 그게 아니죠. 네, 다시 울면서 돌아왔어요. 네, 실제 잠깐 버는 것 같았던 우리 박하윤 씨도 지금 마이너스 상황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알고리즘 매매라는 걸 한번 저희가 배워볼 텐데 조금 뭐 이름이 어렵긴 합니다만 이분과 함께라면 쉽게 배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실 분은요. 하나금융투자의 손경석 연구원님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둘을 너무 이렇게 안쓰럽게만 보시지 말고 구해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자, 오늘 알고리즘 매매라는 걸 좀 가르쳐 주셔야 되는데 도대체 알고리즘 매매라는 게 뭡니까, 이게? 우선 알고리즘이라고 좀 어렵긴 한데 어떻게 적용을 하냐면 과거의 데이터에 어떤 사고 파는 그런 규칙들 이런 거를 알고리즘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알고리즘들을 과거 데이터에 적용을 해보고 최적의 성과가 나오는 것들을 찾게 되면 아, 이거구나 하고서 그 알고리즘을 가지고 매매를 하게 되는 거죠. 알겠어요? 아니요. 너무 딱딱하신데 조금 예를 들어서 부드럽게 좀 말씀해 주세요. 우선 이제 간단한 알고리즘 같은 경우 여러분들도 이미 쓰실 수도 있는데 만약에 어제도 양봉이었어요. 네. 그런데 양봉은 알죠? 당연하죠. 빨간 색깔. 네. 양봉. 그러면 어제도 양봉이었고 오늘도 양봉이에요. 그러면 그다음 날에 보통 보니까 상승하더라. 이런 알고리즘을 찾아내신 거예요. 그러면 이걸로 규칙을 정하자 해놓고서 어제도 양봉이었고 오늘도 양봉이야. 그러면 내일에도 상승할 거라고 봤으니까 나는 다음 날에 시가에 매수를 하겠어라고 일종의 규칙이 생기잖아요. 그냥 이대로 매매하시는 그 자체가 알고리즘 매매.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미 하시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미 대충 감으로는 하고 있지만 이걸 좀 더 명확하게 분석을 해서 하는 게 알고리즘 매매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네. 그렇죠. 여기서 그런데 중요한 것은 100%의 어떤 승률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이길 수 있는 확률. 네. 무조건 다 이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확률이 조금이라도 더 우세한 그 알고리즘을 찾아내서 내가 그대로 매매하는 게 이 알고리즘 매매의 핵심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하면 좋은 이유가 이길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길 확률이 높다고는 볼 수는 없고요. 높은 알고리즘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저희도 지금 알고리즘 매매를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굳이 이 방법을 택해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우선은 이 알고리즘 매매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최대한 미리 규칙을 정해서 투자의 실수를 줄이겠다. 이게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사전에 규칙을 통해서 검증을 하면서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이런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자료 준비한 것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간의 뇌 구조는 두 가지로 보통 이루어져 있다고 행동경제학적으로 뇌에 있다고 보는데 첫 번째는 시스템 1 영역이라고 볼 수 있는 직관적인 부분이 있어요. 이 영역은 정프로님 보고 보자마자 잘생겼다 이렇게 박하윤님 보고 고맙습니다. 진짜 이쁘다 이렇게 하는 진짜다. 직관적인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두 번째 영역은 잘 사용하지는 않지만 분석적인 영역이라는 게 있어요. 딱 정프로님 보고 아 저 눈썹에서 코 밑에까지는 10cm고 입술은 5cm니까 아 요거는 잘생겼다라고 판단해서 이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도 기준을 맞춰서 아 코에서 저 입술까지 몇 cm니까 잘생겼네 아 이 사람은 잘생긴 사람이다 라고 판단하는 그 시스템 구조를 두 번째 시스템 구조라고 하는데요. 삶에 있어서도 이런 두 가지 방식으로 선택을 많이 하게 되는데 보통 투자를 하게 될 때에도 동일한 시스템 1이든 2든 두 가지 방식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사용하게 되는데 보통 박하윤님께서는 어떤 걸 통해 투자를 하시죠? 저는 요즘에 좀 투자 제대로 해야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좀 길게 보고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런 걸 생각하지만 투자는 옆에서 누가 좋다 그러면 바로 사버리는 맞아요. 대부분 저도 그렇고 제 아내도 어떻게 사냐 이렇게 물어보면 제 남편이 추천해 주는 거 뭔지도 모르는데 그냥 어디서 듣고 그냥 그렇게 투자를 하는 경우가 실제로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본 그 뉴스를 가지고 왜 이게 투자를 해야 되고 매수를 해야 되는지 이런 관점이 아니라 이거를 일단은 듣고 매수를 하고 부푼 가슴을 안고 기대 수익을 높여잡는 거죠. 그리고 내가 오는 그 기대 수익까지 끝까지 기다리거나 아니면 또 이제 가슴 점인 그런 장구 현황을 보면서 계속 슬퍼하는 그런 경우가 강제 장투. 그렇죠. 강제 장투. 강제적으로 나는 이제 매매 스타일은 존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이제 뭐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 결국 일반인 대부분의 99.9%의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할 수밖에 없고 이렇게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네. 그래서 결국엔 이제 우리가 인간의 한계가 있으니까 알고리즘 미리 규칙을 정해서 매매를 하자.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하나 논리적인 모순 하나를 제가 발견하고 있습니다. 99%의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 투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투자 방법을 그대로 이용하는 게 더 좋은 거 아닌가. 즉 알고리즘으로 정해놓고 하는 것은 이 수많은 사람들이 움직이는 것과 다르게 가는 거 아닌가. 요거 어떻습니까? 요거는 말문이 밝히셨어요. 근데 저도 한 말씀 더 뽑혀서 제가 이제 사람들이 좋다고 하면 사잖아요. 그걸 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사면 같이 이제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뭐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이제 뭐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지금 계속해서 이어질 건데요. 여러 가지 인간의 한계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좀 살펴보면 네. 그러니까 뭐 그럴 수는 있어요. 듣고서 진입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게 진입을 했을 때는 굉장히 매력적인 가격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어떤 시장의 수금이나 아니면 다른 뉴스 아니면 뭐 예를 들면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사건데 3월 이전까지 상당히 장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기억하시겠지만. 근데 이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내가 매수한 그 가격에 절대로 내가 이제 좋은 거예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제 그 본전 생각만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런 거를 이제 기준점 편향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올려드린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에드워드 소프라는 분이 있어요. 소프. 네. 그 퀀트 투자의 아버지라고도 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이분이 1998년까지 20년 넘게 25%의 매년 수익률을 거두셨대요. 하지만 우리가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거는 이분도 초창기 투자 시에는 중고차 관련된 주식을 매수를 잘못하셨다가 이제 곤두박질 치는 것까지 계속 구용하시다가 결국에는 본전쯤에 와서 2년이 넘게 와서 본전에 왔는데 그제서야 팔긴 팔았어요. 손실은 보지는 않았지만 그분이 이제 이렇게 투자의 한 행태를 겪어마시고 나서는 아 내가 기준점 편향에 걸렸구나. 이렇게 인간의 한계를 또 경험하셨다는 거죠. 인간의 한계들이 있죠. 그리고 99%의 사람들은 대체로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또 기관이라든지 큰 자금 같은 경우는 그렇게 또 판단하지 않기 때문에 돈의 비율은 아마 이게 99대 1이 아니고 그 돈 비율로 따지면 아마 그 사람들이 숫자로는 1일지 몰라도 아마 한 50 내지 60 이렇게 굉장히 클 거니까 아마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가는 거와는 또 다른 방향으로 시장이 움직일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개인의 입장에서 어떻게 어떤 방식을 통해서 투자를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해야 되는데 네. 뭐 예를 들면 우리한테 있어서 뭐 계속 이어지겠지만 손실 회피 성향이라는 것도 있고 네. 일치하느려는 룩이 굉장히 강한 거죠. 저 그래요. 네. 그래서 지금 제가 한... 누구나 그러세요. 아 그래요? 저 한 거의 한 20개의 종목이 있거든요. 거기서 18개가 지금 마이너스인데 그걸 못 버렸어요. 다. 아 그러지. 그리고 예를 들어 내가 만 원에 샀는데 만 천 원인 게 있고 구천 원인 게 있잖아요. 만 천 원에 대한 기쁨보다 구천 원에 대한 아픔이 훨씬 커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좀 손해는 안 보려고... 네. 그래서 이 손실을 회피하고 싶은... 네. 그... 비는 뭐 태양을 피하고 싶었지만 일반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안 되는 개그까지 무리해서 하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손실을 피하고 싶다. 네. 손실을 피하고 싶은 그런 부분들이죠. 또 다음에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또 이런 관점이 있어요. 아 그럴 줄 알았다. 아 그때 살 걸... 네. 네. 뭐 떨어질 때도 아 그럴 줄 알았다. 근데 이게 결국에는 사후 과잉 확신이라는 건데요. 이게 결국에는 확증평양까지 이뤄지게 되는데 결국엔 아까 말씀드린 행태를 반복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들어갔으니 이거는 분명히 옳을 거야. 이런 관점에서 계속 이해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미 뭐 규칙 없이 들어갔기 때문에 언제 나와야 될지도 모르고 들어간 사람은 있으나 나온 사람이 없다는 그런 소식들을 주변에서 많이 듣게 되죠. 예를 들면 내가 사실 그때 좀 좋게 봤을 수도 있는데 안 들어갔던 거는 사실 그때 상황으로 돌아가면 그만큼 좋다고 생각 안 했기 때문에 안 들어간 건데 근데 이제 지나고 나서 보면 아 내 얘 분명히 살려고 그랬는데 그냥 이제 보냈다. 아 다음엔 내가 사야겠다. 이렇게 이제 스스로에게 점점 자신감만 붙고 나는 얘를 좋게 봤으니까 다음엔 될 거야라는 그런 확증평양 같은 게 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이미 미리 규칙을 정하자. 그래서 미리 알고리즘을 정해서 그대로 해명해보자. 이런 관점으로 알고리즘 매매를 해야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감정을 배제해준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근데 이해는 되고 좋은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 알고리즘을. 이 규칙을. 근데 그게 맞을까요? 제가 주린인데. 우선은. 맞을 리가 없지. 반대로 생각해보면요. 이게 안 맞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안 맞을 수 있겠냐고요? 이게 안 맞을 수 있을까? 다른 사람들이 안 맞을 수 있을까? 맞을 수 있을까? 제가 말장론 같은데 결국에는 이 알고리즘이 어느 정도의 승률을 가지고 있는지 확률을 가지고 있는지 과거 데이터에서 확인하시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 결국에는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돈의 감정을 실지 말자. 그리고 누구든지 피폐한 삶이 아니라 투자를 하면서도 좀 건강한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런 알고리즘 매매 투자를 좀 권유하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알고리즘 매매가 좋은데 우리 하윤 씨도 얘기한 것처럼 이걸 내가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알고리즘 룰을 만드는 것도 쉽지가 않은 것 같고 예를 들어 보기 같은 게 쭉 있으면 그중에 내가 선택은 좀 할 수 있지만 새로 뭔가를 만드는 게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뭐부터 시작을 하면 됩니까? 우선 저희가 익히 알고 있는 그 알고리즘이라는 거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미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냐면 우선 조건 검색 이런 검색기 이런 거 들어보셨을 거고 이건 말고도 주문을 하려면 현재가창 통해서 뉴스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매매를 하시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 개인들이 많이 보시는 게 바로 차트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차트 시황 이런 것도 하면서 막 설명도 하시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거는 우선은 이제 차트 분석. 아 차트? 네. 그래서 이런 걸로. 하윤 씨가 차트를 좀 보시나? 저 차트 되게 좋아하죠. 일단 21선을 5일선이 뚫을 때. 네. 아 굉장히 좋아요. 네. 그 정도의 균염만 있으시면. 가능해요? 네. 가능하다고 저는 봅니다. 근데 왠지 제가 가능한 거는 안 뜨실 것 같아요. 나는 차트를 사실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지금도 차트는 나 잘 몰라요. 51선, 5일선, 21선 이런 걸 잘 모르는데 박하윤 씨가 한다니까 나 너무 웃겨 죽겠어. 너가 이렇게 차트를 보면서 이렇게 뭐 한다고요? 네. 이렇게 딱 보고 뚫었다. 지금이다. 그러니까 뭐가 뭘 뚫으면 지금이에요? 일단 21선을 5일선이 뚫으면은 이제 이게 뚫고 거래량까지 터지잖아요? 그럼 이제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사실 저는 주식이 심리게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그 타이밍에는 어느 정도까지 올라갔다 내려올지 모르겠지만 일단 차트적으로, 기술적으로는 올라간다. 그래요? 그럼 올라가 실제로? 실제로 올라가죠. 근데 왜 마이너스 나요? 그래서 알고리즘 매매도... 아니, 왜 마이너스 나냐고 당신은? 빼질 못해요. 아니, 올라가는 걸 때 빼는 데죠. 욕심이 자꾸 생겨가지고. 그래요? 이렇게 하는 거 맞습니까? 아, 네. 맞습니다. 맞죠? 그런데 이제 박하윤님께서 이제 간과하셨던 부분은 진입할 때는 분명히 이제 자기가 정한 규칙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언제 나오시죠? 아, 나올 때 기준이었구나. 아, 맞아요. 나올 때 기준이 없어요. 네. 나올 때 기준이 대부분은 없으세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한 그런 편향적인 부분들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지금 뭐 쭉 말씀드릴 것은 우선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되냐. 화면 보이시나요? 네. 한번 보겠습니다. 네. 그런데 예제라는 거죠. 이게 뭐 이걸로 매매하면 대박이다 이런 개념은 아니겠지만. 사례를 한번 보여드리는 거죠? 네. 그렇죠. 사례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우선은 이제... 저런 주식 사면 어떻게... 어떻게 절벽처럼 떨어지냐. 이거는 이제 주식은 아니고 나스닥이에요. 아, 나스닥? 나스닥이 어떻게 떨어졌어요? 네? 지수가?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10월 5일. 아... 네. 놀리지 마시고 10월 5일. 이게 나스닥이 2020년 3월 이후에 한 4, 5번 정도 일봉상으로는 121선 근처에 갔던 적이 있어요. 쭉쭉 가다가 한 번씩 뚝뚝 떨어지거든요. 이제 10월 초에도 사실은 이랬다라는 거를 데이터상으로 일단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2021년 10월 1일경에 9월부터 쭉 떨어져서 이때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 뉴스상으로는 금리 인상한다, 인플레이션이다 뭐다 해가지고 굉장히 되게 시장에 많이 상승할 만큼 했다라는 그런 이슈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지금도 여전히 계속 인플레이션 이슈든 많은 이슈들이 이제 가격을 형성하고 있지만 우선 들어가기 전에 앞서서 이제 차트 분석에 대해서는 되게 이슈가 많아요. 되게 이제 폄하를 하는 부분들도 많고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부분도 있다라는 것들을 이런 걸 가지고도 매매를 할 수 있다. 빨리 알려줘봐요. 네. 알겠습니다. 저렇게 떨어졌는데. 네. 우선은 보시는 화면은 아까 박하연님께서 보셨던 그 지표 중에 하나인데 그 이동 평균선으로 매매를 하는 방법이에요. 되게 심플합니다. 네. 괜찮은 방법이에요. 네. 정말 괜찮은 방법이에요. 죽겠어. 난 너가. 골든크로스, 데드크로스 한번 다 들어보셨죠? 데드크로스, 골든크로스. 네. 박하연님 설명해봐요? 뚫으면은 뚫고 올라가면 골든크로스, 뚫고 내려가면 데드크로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거 기본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5일선이라는 게 있고 21선이라는 게 있는데 5일선은 이제 최근의 데이터의 평균이라고 보시면 되고 21선이라는 거는 20일 동안의 어떠한 데이터의 평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아까 박하연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5일선이 21선을 밑에 있다가 위로 뚫고 가면 이런 걸 골든크로스라고 보고요. 반대로 위에 있다가 아래로 뚫고 가면 데드크로스라고 이런 식으로 이제 명칭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실제로 하나금융투자에서 제공되는 실제 화면이고요. 차트 화면. 네. 어느 증권사에나 다 있는 차트 화면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제가 정한 거는 이제 가격기평 5일선이 있고 여기 21선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골든크로스상으로 이제 매수를 잡았고요. 반대로 데드크로스가 되면 이렇게 매도를 하도록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주황색이 21선이고 빨간색이 5일선입니까? 아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제로 골든크로스에 의해서 매수가 됐고요. 네. 그리고 데드크로스에서 매도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손실을 줄일 수 있었네요. 그렇죠. 보시면 딱 아시겠지만 이 차트에서 적용해서 보는 게 참 좋은 거는 직관적이에요. 그러니까 저게 이익으로만 따지자면 사실 최고의 이익을 거두지는 못했네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최고점에서 살지는 못했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골든크로스에서 데드크로스를 매수 매도를 하니까 적어도 손해는 안 보고 괜찮은 성적이 좀 있었네요. 네. 들어갈 줄도 알아야 되지만 빠져나올 줄도 알아야 됩니다. 다 저를 보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 이게 이제 심플한 그 알고리즘 매매 하나를 그냥 보내주신 거죠? 그렇죠. 네. 가장 심플한 어느 차트에서나 확인할 수 있는 누구나 이제 그려볼 수 있는. 아 그 골든크로스에서 들어간 적이 있어요? 우리 박하윤 씨는? 많이 들어가요. 이게 일봉으로도 들어갈 수도 있고 분봉으로도 들어갈 수 있잖아요. 분봉? 그러니까 어느 정도 올라가면 욕심을 버려야 되는데 이 버리지 못하고 이게 또 내려와요. 그러다가 한 번 더 크로스가 될 때가 있거든요. 그때까지 노리다가 거기까지 안 가면 완전 하락인데 버리질 못하고 이걸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제가 계속 종목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분봉이랑 그럼 또 뭐 5분봉이 있어요? 20분봉이 있어요? 뭐 어떻게? 20분, 5분, 1분, 3분. 아 분도 그렇게 있어 다? 네. 아 그래요? 네. 사실 지금 보시는 왼쪽 차트가 5분봉 차트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더 급하게 이제 내려가는 것처럼. 저걸 하려면 그럼 계속 보고 있어야 되겠네요. 그렇죠? 사실 투자를 하는데 여러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회사의 가치를 믿고 내가 이제 장기적으로 가겠다. 이 회사는 정말 괜찮은 회사인 것 같다라고 해서 이제 들어가시는 분들도 당연히 계시고. 그다음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러 차트라든지 아니면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또 주식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오늘 설명해 주시는 거는 이제 후자 쪽에. 특히 그중에서도 알고리즘이란 어떤 나만의 룰 같은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 룰을 세워놓고 거기에 맞게 주식을 사고 파는 것이 손실을 줄이는데 그리고 내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데 굉장히 좀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알고리즘 매매를 통한 성과들이 있을까요? 우선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두 번째. 왜 해야 되느냐. 비용을 줄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 부분이 어떤 거냐면 과거 데이터가 저희가 많잖아요. 어디 증권사든. 그런데 거기서 데이터를 불러와서 내가 정한 알고리즘을 적용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한번 적용해서 한번. 바로 바로 확인됩니까? 네. 그래서 지금 방금 제가 박혜원님처럼 골든크로스 매수, 데드크로스. 매도. 네. 해서 적용해서 바로 확인을 해보면요. 네. 아. 마이너스가 나왔어요. 어? 뭐야. 마이너스가 외나마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아시겠지만 이게 너무 시장에 많이 알려진 기본적인 거고요. 네. 그런데 이거에 따라서 사실은 이제 다른 조건들이 붙어요. 네. 그 조건들을 하나씩 하나씩 추가를 하면서 이제 과거 데이터에 실제로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이것들을 한번 살펴볼 거예요. 안 그러면 실제로 이게 맞다 싶으면 그대로. 네.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내가 과거 데이터에 적용을 안 해보고 이걸로 한번 해봐야지 하고서 실전 투자를 했다면 이런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거죠. 그럼 계속 공부를 해야겠네요. 이 알고리즘을 위해서. 그렇죠. 공부를 계속 해야 되는. 그리고 알고리즘이라는 것도 방금 말씀하신 기본적인 원칙 혹은 기본적인 나만의 룰에 플러스 뭔가 조건을 계속해서 좀 더해서 좀 더 정교하게 만들 필요가 좀 있겠군요. 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저희 하나금융투자에서 그런 서비스를 지원을 할 예정이고 이제 곧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이제 연구하는 팀들이 여러 이제 알고리즘에 관련된 내용들을 올리길 할 텐데 우선은 여러분들도 할 수 있다라는 너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개념들을 심어주기 위해서 조건들을 조금씩 추가하면서 이렇게 이렇게 성과분석이 달라지는구나. 이런 거를 샘플로 한번 좀 보여드리고 하잖아요. 보이세요. 좋습니다. 이게 손실이잖아요. 그런데 여기다가 지금 적용한 거는 5일선이 21선을 돌파를 하면 이 관점이었는데요. 5일선은 사실 최근 데이터에 되게 영향을 많이 받아요. 아시겠지만. 그러면 약간의 노이즈들을 다 흡수한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노이즈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 5일선 말고 11선을 써볼까? 그냥 되게 상식적인 개념이죠. 네. 그래서 그냥 제가 11선을 적용을 해볼게요. 사실 뭐 제가 미리 코딩을 해온 거긴 하지만 여기다 변수값을 좀 바꿔서 네. 여기다가 제가 11선이 21선을 돌파하는 거 그렇게 짜볼게요. 이거는 대체로 어느 회사 HTS에서 다 할 수 있는 기능이죠? 아니요. 하나에서만 할 수 있는? 아니요. 대부분의 HTS에서는. 가능하죠. 하지만 하나에서만 더 잘 돌아가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여러모로 샘플이라든지 아이디어들을 가지고 어떻게 가이드를 잘해준다는 장점이 있죠. 그래서 해보니까? 네. 잘해준다고는 아니고 해준다. 해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결론은? 결론은 아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손실이지만 손실이 줄었어요. 아까 5일선하고 21선 비교해서 골든크로스, 데드크로스, 매수, 매매 이거를 11선으로 바꿔서 골든크로스, 데드크로스를 해보니까 손실은 좀 줄더라. 네. 손실이 줄더라. 하지만 플러스는 아니더라. 플러스는 아니더라. 그럼 뭔가를 더 추가해주세요. 네. 그러면 또 상식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게 사실 이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나스닥 기준으로 5분봉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사실 미국장이라는 게 미국지수라는 게 아시아장에서 많이 움직일까요? 유럽장에서 많이 움직일까요? 유럽장. 미국장이라는 게? 저희 아시아장은 보통 아시아 주관장을 말씀드리는 거고 사람들이 눈뜨고 행동하는 시간. 그래서 예를 들면 한국은 지금 시간이잖아요. 미국은 밤이고. 네. 밤이고. 그런데 유럽은 오전 9시가 되는 시점이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오후 한 3시, 4시경이거든요. 우리나라랑은 시차가 좀 있긴 있죠. 네. 그리고 미국장이 시작되는 시간은 한국 기준으로는 오후 10시 반, 썸머타임 적용. 그렇다면 이 미국 나스닥의 지수를 추세를, 모멘텀을 줄 수 있는 시장은 우리보다는 유럽장일 것이다. 그렇죠. 아시아장에서 많이 움직이지는 뭐 그렇겠죠. 네. 되게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개념이라서 그래서 그러면 아시아장에서는 매매를 하지 말자. 아시아장에서는? 네. 아시아장에서는 그러니까 아시아장 시간에서는 진입을 하지 말자. 그러니까 유럽장이 활발해지는 시간이 오후 3시, 4시니까 파생 기준이긴 한데 미국 나스닥 선물 기준으로 해서 그러면 아시아장이 활발한 시간, 9시에서 예를 들면 오후 한 3, 4시까지는 진입을 하지 말자. 그런데 유럽인들이 막 이제 활발하게 거래를 하기 시작하는 그 시점인 오후 3시경부터 한번 매매를 해보자. 이런 컨셉으로 접근을 하려고 해요. 네. 네. 이거는 그러면 20일, 5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시간 단위로 하는 거예요? 시간으로 한번 쪼개보려고. 시간을 쪼갠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샘플로 내세운 거는 미국 나스닥 선물이니까 이게 장이 계속 돌아가거든요. 그중에서 나는 이제 오전 시간에는 진입을 안 하고 나는 오후 시간. 우리 장이 다 끝났고 오후에 진입을 한다. 그렇죠. 시작하고 15시부터만 나는 진입을 할게 라고 조건을 추가로 해볼게요. 아, 그렇게 시간대별로 조건 추가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렇죠. 아, 그 기능을 말씀하고 싶으셨군요. 아, 네. 설명을 너무 간단하게 잘해주셔서. 편하게 하세요. 네. 시간대별 조건도 가능하다? 네. 이거 편집 다 떼죠. 아유, 무슨 말씀이세요? 그래서 정프로님이 정리해주신 대로 시간대, 내가 원하는 시간대를 상식적인 수준에서 아, 이러 이러하니까 오후 3시부터 나는 진입을 할게. 이렇게 넣어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조건을 한번 넣어볼게요. 네. 미리 사전에 제가 해온 거를 넣고 네. 확인을 누르면 네. 어? 수액인데요? 네. 이렇게도 만들 수 있다. 네. 그럼 다음에 내가 매매할 때는 그 시간대에 맞게 들어가면 좀 더 플러스가 될 확률이 좀 더 높아진다. 이렇게 생각해도 된다는 거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알고리즘이라는 게 애매 규칙이라는 게 되게 어렵고 복잡하게 짜야 되고 꼭 이런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실제로 잘 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생각보다는 그렇게 알고리즘이 복잡하지는 않지만 상식적으로 접근했을 때 의미 있을 만한 성과를 보인다는 그런 견해들이 많거든요. 네. 물론 관련해서 논문도 굉장히 많은 걸로 아마 제가 좀 들었고 실제로 이게 수익률을 얼마나 높일 수 있는지는 개인 따라 굉장히 다르긴 한데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거의 모든 전문가들이 동의하는 거는 나만의 투자 원칙은 좀 있어야 된다. 그런데 이제 그게 어떤 종목을 고르는 원칙이 될 수도 있고 혹은 이런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의 원칙이 될 수도 있는데 그 첫 번째 정신은 그때그때 시장에 따라 이렇게 자꾸 흔들리면 그게 결과는 대체로 좋지 않더라는 건 심리가 흔들리면 네. 거의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동의하시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런 방법으로도 일종의 매매 원칙 같은 걸 좀 해놓는 거는 네. 뭐 꽤 괜찮은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네. 자 그럼 이거 하면 이제 이전보다 몇 프로 더 수익 난다 이런 데이터는 없지요? 네. 사실은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데이터는 이제 계속 내가 정한 규칙을 가지고 네. 그리고 사실상 이제 뭐 계속해서 만들어 가야 되는 거죠. 네.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뭐 5분봉에서의 조건도 보고 1봉상에서의 조건도 보고 네. 너무 시간 많이 걸리는 거 아닙니까 이거 혹시 뭐 거의 하루 종일 붙들고 있어야 되는 것 같은 느낌도 살짝 드는데 그렇진 않나요? 네. 그런데 사실상 뭐 하루 바짝 열심히 연구해서 돈을 버는 거라면 아우. 맞죠. 오히려 이걸 만들어 놓고 안 보면 알아서 매수하고 매도를 해준다 이거잖아요. 네. 그런데 사실은 이제 사실 저희가 투자를 저는 이제 뭐 너무 쉽게 봐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기준이거든요. 네. 그런데 너무나 이제 지금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상황에 있어서 이제 돈을 많이 벌고 싶으니까 네. 네. 이제 직관적인 부분들이 많이 없었는데 사실은 이제 이런 알고리즘 매매라는 걸 통해서 네. 이제 자기 매매에 대한 복귀도 좀 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과거 데이터의 규칙을 적용해 나가면서 아 이런 걸로 매매를 계속 해 나가야 되겠다라고 결국에는 좀 더 이제 건강한 투자를 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네. 이런 방법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그 말씀 들어보니까 이걸 뭐 반드시 이거에 완전히 종속될 필요도 없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내가 이제 사고 팔 거를 이제 살 거를 마음을 먹었을 때 지금 시점이 괜찮은가를 한번 이걸로 테스트해보는 것도 좋은 것 같긴 하네요. 네. 맞습니다. 반드시 꼭 이걸 따른 건 아니지만 대충 보니까 지금 골든크로스쯤 내가 와 있어. 그럼 지금은 내가 이걸 들어갈 때 좀 더 확신도 생길 수 있고 자신감이 좀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아 지금이 골든크로스구나. 네. 이런 느낌이 들면. 네. 팔 때도 역시 너무 힘들잖아요. 이거 언제 팔아야 되는지 그런데 데드크로스가 나오는 걸 딱 이걸 수치로 확인했다면 지금은 비록 최고점은 아닐지라도 더 큰 손실을 막기 위해서는 이쯤에서는 차라리 매매를 하는 게 더 좋은 방법일 수 있겠다는 생각. 네. 왜냐하면 이제 그런 감조차 없으면 사실 언제 팔아야 될지 그러다가 이제 타이밍을 놓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런 걸로 활용하는 거는 굉장히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매매 어떤 룰 같은 걸 세웠다 치고 뭐 돈 또 얼마 태울 건지 이런 것도 좀 계획적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실제로 뭐 예를 들어서 방금 나온 뭐 성과보석 결과를 보면은 이만큼 수익도 있지만 손실이 난 구간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제 손실이 들어갔을 때 적어도 이만큼 손실은 이제 감안을 하고 이미 마음의 준비를 하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몇 번의 진입을 계속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결국에는 이게 확률 게임이라고 말씀드렸다시피 지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럴 때는 나는 자금을 어떻게 하겠는가? 이 정도까지 기존에 내가 데이터 분석을 해서 이 정도까지 손실이 나왔으니까 이 정도를 감안을 할 수가 있겠구나. 그러면 나는 돈을 얼마나 준비해야 되겠다. 이런 자금 계획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우리 박현진 씨는 자금 계획이 어떻게 되죠? 자금 계획. 결혼 자금 계획 말고. 자금 계획. 투자 자금 계획이 없죠? 네. 사실 없어요. 보통 우리 하윤 씨나 저 같은 경우도 일단 통장에 있는 돈이 예를 들어 3천만 원에다 치면 일단 주식으로 에이 다 하는 건 좀 위험하지? 그러면서 천만 원 태워요. 보통 이제 루트가 그렇습니다. 천만 원 태우고. 그런데 얘가 한 20% 수익이 나든 아니면 20% 수익 나면 야 이게 전에서 200번었는데 내가 열심히 방송해봐야 뭐해. 그러면서 이제 나머지 2천 남은 거 중에 한 2천 혹은 1,500 이렇게 더 들어가죠. 그런데 만약에 마이너스가 나도 1,000에서 800 됐으면 너무 열받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물 타서라도 마이너스 폭을 줄이고 싶고 이러면서 이제 계획 없이 막 더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면 또 위험하다 이거죠. 그럼 어떻게 작은 계획을 세워야 좋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보고서를 보면 다 확인이 되는데요. 내가 최대로 거둘 수 있는 수익이 어느 정도 잡혀질 거고 하다 보면 내 잔고가 어느 정도 마이너스 되는 거를 감안해서 실제 투입금에다가 손실을 볼 수 있는 금액 그 금액까지를 더해서 사실은 투자를 하는 게 사실은 좀 손실을 극복하고 결국엔 이 전략으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기도 하죠. 금액의 절대 금액은 사실 사람마다 너무나 다른 거고. 맞습니다. 심지어 비율 그러니까 상대 금액이라 치더라도 그것도 역시 사람마다 좀 나는 50%까지는 마이너스가 오케이 뭐 이런 분도 계실 거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좀 사람마다 스스로 좀 판단을 하긴 해야 되는데 그래도 대략 가이드라인 정도만 살짝 주시면 예를 들어 여유자금이 1억이다 이러면 어느 정도 손실에 어느 정도 투자하는 게 대충 개인 투자자 줄이는 입장에서는 적절할지. 네. 보통은 심리적으로 기존에 강완국 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MDD라고 표현하는 그런 부분들인데요. MDD? 네. 그게 뭐예요? 최대의 자본 손실폭 이 정도로 내가 얼마 정도 깎였는지 어느 정도 손실을 보면 사람이 제일 가슴 아파할까 이 부분인데요. 이게 한 20%에서 30% 정도 사이라고 해요.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것보다 더 많아지잖아요. 그럼 그냥 정신을 놔야 돼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되면 사실은 좀 엑시트를 하는 식으로. 그러면 아마 그 정도 됐으면 아마 모든 입형선들이 다 데드크로스를 지나서 다 하향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런 조건 상황에 따라서 데드크로스 시점을 정하시든 아니면 그런 자금에 따라서 20%, 30% 재도달 하시든 그렇게 해서 자금 계획을 세우시는 게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 빠져나오고 다른 곳에 다른 전략에 투자를 하시는 게 훨씬 더 만약에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제 20% 마이너스한 거를 팔고 손실 확정한 상황에서 다른 거 옮겨가기가 너무나 마음이 아프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게 훨씬 더 장기적으로 볼 때 훨씬 더 이득이라 이거죠. 네. 사실 그런 후회들도 많이들 하시죠. 맞아요. 20% 마이너스할 때 그때라도 팔 걸 이런 것도 많이 생각하는데 박하윤 씨한테 제가 하나 팁 혹은 도움 하나 드리자면 막 계좌가 마이너스가 20개 중에 18개 마이너스 났잖아요. 네. 너무 부끄럽다. 이럴 때 좋은 방법이 있어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했던 방법인데 20개 중에 2개만 이익난 2개만 다른 계좌로 옮깁니다. 예를 들어 하나금융 투자 했잖아요. 예를 들면 EBS 투자로 옮겨. 그리고 EBS에서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아 보질 않아. 하나금융 투자인 거 아예 안 열어보는 방법. 정신건강에 매우 좋습니다. 지금 굉장히 이를 꽉 깨물고 계시는데 하나금융을 안 본다는. 아니 그러니까요. 뭐 이거 특정이 아니고 그렇게 옮기는 방법. 제가 그래서 계좌가 한 4개인가 있어요. 옮겨 다니셨군요. 헌집 다 저쪽 몰아놓고 또 옮겨서 또 안 돼서 또 옮기고. 그런데 나중에 보면 올라와 있나요? 그거는 확인해봐야죠 나도. 그런 일은 거의 없더라고. 거의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참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궁금한 게 있는데 이 알고리즘으로 다시 돌아와서 ETF도 알고리즘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맞나요? 그렇죠. 일단은 ETF도 이런 차트 분석으로 가능하고요. 그리고 차트 분석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알고리즘 매매라는 게 차트 분석에 국한되어 있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 이제 위대한 투자자들이 옛날부터 말씀하시는 그런 기법들이 있어요. 흔히들 알고 있는 유동 자산의 어떠한 비율을 가지고 투자하는 그런 방법들. 그런 것들은 조건 검색이라는 그런 화면을 통해서 충분히 검색을 해서 그 시점마다 이 조건이 맞는지 여부에 따라서 투자를 하고 또 그거에 따르면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이라고 하죠. 과감하게 계좌를 놔두고 도망가는 게 아니라 과감하게 종목을 버리고 떠나는 그런 알고리즘을 생각해서 반영을 할 수가 있겠죠. ETF도 그렇게 가능할 수 있다. 결국 ETF도 주식처럼 이렇게 매수 매도가 가능한 거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사실은 ETF가 오히려 개별 종목보다는 조금 더 아무래도 고려해야 될 상황이 조금은 좀 적다고 봐요. 물론 이제 기대 수익이 그만큼 나지는 않겠지만 사실 저희가 건강하게 잘 살려고 투자를 하는 건데 약간 주객이 좀 더 전도돼서 우리가 좀 이제 정신건강을 해치면서 투자를 하고 있지 않나. 그래서 되도록이면 어떻게 하면 좀 건강하게 투자생활을 할 수 있을지 이렇게 계속 고민을 해보시면 다분할 알고리즘 매매다라고 계속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걸 막상 하려면 그 HTS 창이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개인 투자자분들, 우리 주린이들 보실 때는 우리 전문가분들, 직원분들은 맨날 보시니까 괜찮으실 텐데 사실 이게 되게 메뉴도 많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어떻게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또 고민합니다. 저는. 네. 저희도 계속 고민하고 있는 반대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제 투자자분들께서 좀 더 이제 건강하고 올바른 장기 투자를 하실 수 있게 계속해서 살아남고 또 정신적으로도 피폐해지지 않은 투자를 하기 위해서 그런 서비스를 하나금융투자가 좀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도와주시는 건가요? 저희 홈페이지에 일단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홈페이지 가기 전에 알려줘요. 알려주세요. 개인적으로 알려드리는 건 나중에 개인적으로 연락주시면 제가 안내를 해드릴 텐데요. 일단 홈페이지만 들어가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저희 고객 지원. 고객을 지원하는 마음으로 거래 시스템 안내 들어가 보시면 알고리즘 매매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 보시면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알고리즘 스쿨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관련된 화면들이라든지 또 어떻게 해야 이제 규칙에 맞게 알고리즘 매매를 할 수 있는지 샘플 같은 거 있어요? 샘플? 샘플도 이제 여기에 하나씩 하나씩 올려질 예정입니다. 샘플을 좀 많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내 논리를 만드는 거는 어느 정도 그래도 투자가 좀 자신 좀 생기고 경력도 있을 때 가능한데 처음에는 사실 무슨 알고리즘을 내가 해야 될지 잘 모르거든요. 네. 맞습니다. 샘플들을 좀 많이 만들어 놓으셔서 그렇게 하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주린이 대표로서. 아휴 됐어요. 우리 손경석 연구원과 함께 알고리즘 매매라는 거 오늘 한번 좀 배워봤는데 어떻게 하윤 씨는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저 또 마음이 갔어요. 갔어요? 네. 일단 제가 요즘 가장 많이 느끼는 게 돈 벌 수 있었는데 너무 욕심을 부렸다. 그런데 이런 심리적인 거를 다 배제 감정을 배제하고 기계가 할 수 있도록 이걸 짜면 된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내 몸이 기계가 되는군요. 기계처럼 감정을 배제하는 거. 제가 샘플 만들면 드릴까요? 너 샘플로 내가? 네. 그런데 이게 또 그런 것도 계속 봐야 되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샘플은 있지만 이게 모든 종목 모든 섹터에 다 적용되는 건 아마 아닐 수 있고 그렇죠? 네. 이게 더 잘 들어맞는 종목이 있을 것 같고. 네. 맞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과거 데이터로 많이 좀 연습을 해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좋은 샘플들 많이 만들어주시고 연습 편하게 할 수 있게 하여튼 그 UI라고 그러죠? 유저 인터페이스를 좀 소비자 중심, 주린이 중심으로 좀 만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부탁드릴게요. 우리 손경석 연구원님과 함께 오늘 한번 배워봤습니다. 우리 한 두어 달 해보고 만약에 그때도 잘 되면 해피한 거고 만약에 잘 안 되면 다시 이분을 불러서 한번 따지는 시간을 저희가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 봤으면 좋겠어요. 네. 괜찮습니다. 네. 자 오늘 저희 주린이 함께해 주신 하나금융투자의 손경석 연구원님 대단히 고생 많으셨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주린이 대표 박하윤 씨도 고생 많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